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섹션 2, 그대로 왼발 앞은 피보트 상 내리 턴, 요 철시 손발, 크로스하고 왕덕 점프 홀드, 볼 스텝, 크로스 셔프 홀드, 오른발 사이드, 왼발 터치. 섹션 3, 엔카운티를 왼발에 천천히 쳐서 내려놓고 오른발 프리스텝, 프리스텝. 후발 동시에 힐 마우스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의 1 턴, 1에서 3시로 돌아가요. 후발 동시에 힐 마우스 하시면서 왼발 카이 포스터. 라스트 섹션 3, 오른발 터, 풀 스위치, 사이드 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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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. 마무리는 오른쪽 사선으로 바디는 왼쪽 사선을 쳐다보면서 미스텝, 대기. 왼쪽 사선으로 미스텝, 바디 오른쪽 사선을 쳐다보면서 미스텝, 대기. 다음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와 레이스 다틀러였습니다. 오늘은 고생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